내가 이 집을 또 오게 될 줄이야. 야 이거 진짜 이즈. 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갠에 갠 죽어 뜨겁다, 뜨겁다. 아, 갑시다. 왕쥬 안전한 헌팅을 위해 문을 닫는다는 흉친놈 확실히 반응이 있네요 이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원님 왔어요 시원님 왔어요 시원님 왔는데 시원님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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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왔어요 당신들은 지금 워낙 굉장히 깊죠 이곳은 여러분들 실종된 여성의 집이에요 그 여성은 아직도 행방불명이죠 안방에 들어가면 종이 있어요 실종신고된거 남편 혼자 지내다가 남편도 사라졌죠 남편은 뭐 다른쪽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라졌어요 남편이 아내를 실종신고 냈어요 네 네 남편은 온도는 플라즈마를 감지합니다. 온도가 변하고 있으면 소리가 날 거예요. 일단 이 방울을 천천히 뒤져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녀석들한테 플라즈마로 동선을 파악한다. 그리고 잡아낸다. 일단은 이동 동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상 켜고 내 뒤에서 송물러가라. 내 뒤에서 송물러가. 내 뒤에서 송물러가 안 되겠다. 잠깐만. 왜 이렇게 뒤에 오는데? 어디 갔어? 이동한다. 잠깐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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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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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어. 어딨어. 둘. 잠깐만. 어떻게 된거지?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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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lez. 바닷으로. 쓰담사овор qurgm Oh, cameraman SAGEGONE CIDIL, ρε inexper pronto. 밖에서 문 열어달래 닭상도다 닭상도다 밖에서 문 열어래 누구요? 누구요? 미소 닭상도다 그럼 무슨 소리는 뭐 있지? 이브이피 한 번 들어볼게요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긁었거든 그다음부터 막 사람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밖에서 문 열어야 돼 왜 그러고 긴장을 못 썼어 진짜 무서웠어 뭐라고? 잠깐만 문 열어? 잠깐만 못 열었을 때지 그지 문 앞에였었지 못 열었을 때잖아 야 지금 너무 무서워 지금 진짜 닭살 돋아 내가 그럼 한 가지 실험을 해볼게 어? 오르곤을 이쪽으로 키우고 문 열어볼게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이에요 삼각김밥이거든요 이 삼각김밥은 이 색상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키면요 세팅을 합니다 세팅 거리를 측정을 해요 세팅 완료되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여기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이 왔다갔다 하면 다음번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르골을 킬 거예요 그럼 이쪽에다가 그... 센서를 켜볼 거예요 저쪽 앞쪽에 무언가가 지나가면 일단 물릴겁니다 불 끌게요 문 열어 볼게요 들어오는지 안들어올인지 일단 나 때문에 소리날 꺼야 내가 앞으로 가니까 일단은 Buns찰 dura 커피 물을 넣고 마 Shell 물 문 열어뒀어요. 들어오세요 문 열어뒀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문 열어뒀어요 왜?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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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문 닫을게. 왜 들어왔어? 안울려. 안울려. 어때?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니야? 귀신이 들어왔는데 문을 닫아? 걔 때문에? 노랗네? 노랗네.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 나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크게 잡혔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죠? 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막혀있는 방에는 뭐가 있죠? 이 방 안에 숨겨진 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답 안하실 거예요? 대답하세요. 안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실 거예요. 대답하세요. 안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순히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현입니다. 저기 안쪽에 무엇이 있죠? 자, 이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현입니다. 저기 안쪽에 무엇이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현입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어딘가 있어요. 들어봐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스노우는 참고만 하는거지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버님.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싶습니다. 네? 네.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근처에서 스노우 잡히면 진짜 개대박인데. 그럴 일 없겠지? 역시 잡히지 않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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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ríBB Sl cinq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현입니다. 저기 안쪽에 무엇이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현입니다. 저기 안쪽에 무엇이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현입니다. 어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아 나 이거 한번 해볼게 오류일 수도 있지 이거 한번만 해볼게 와 얘 입 벌리는 데였구나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들 오늘 임무 완료 했죠 저것만 지금 비밀 캐치하면 여긴 끝나는 거지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미 완료 이것도 귀신이 철발해갖고 오늘도 귀신을 퇴치하러 다닌다 아 이거 지금 다시 와야겠네 여기 아버님 다시 올게요 수정이가 안되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넘어올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다시 넘어올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사과 사과 수정과 사과 다닌다 다닌다 사과 파키스탄은